형, 점심 먹었어요? 응. 안 먹었어? 배고프겠다. 배 많이 고파. 아, 진짜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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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고 있어? 야, 근데. 그래서 맛있는 냄새 안 나. 맛있는 냄새? 응.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어? 어? 이거 혹시 피자 냄새 아니야? 어? 어? 피자 배달 왔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이거. 야, 너희들 진짜 먹을 뻥 많다. 먹어보자.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1인 피자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어, 이 캐릭터가 너무 있어. 아, 저희 먹어보자. 먹자, 먹자, 먹자. 와, 이게. 냄새 미쳤다. 와, 이게. 와, 냄새. 진짜 바삭하긴 하네. 근데 요즘 유행이 겉바속촉이잖아요. 완전 딱 그건데? 와. 근데 너 말한 대로 겉바속촉이잖아? 그러면 이런 피자들은 식어도 맛있어. 식은 다음에 먹어도 안주로 먹기도 좋고 식사로 먹기도 좋아, 이런 피자들. 와, 이게 봐봐. 이게 토핑이 불고기 피자하고 새우 피자. 우와, 이게 반반식이야. 아니, 그러면 이거를 두 판 시키면 네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와, 그러네. 가성비가 진짜 좋다. 와, 대박이다. 사실 시켜도 한 가지만 먹는데. 와, 대박이다. 야, 야, 그건 그렇고. 희간아. 우리 피자, 먹고 피자. 희간, 승리 피자. 뭐 조만간 쇼미더머니 나가요? 희간아, 오늘 얼굴 밝게 해가지고. 승리 피자. 피자. 오케이? 오, 피자. 먹고 승리 피자. 오케이? 희간아. 마지막에 승리 피자. 스마일 피자. 아, 플로리다 감성이야. 저희가 피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경기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피자들에게 화이팅 한 번 외치자, 그럼. 아, 좋다, 좋다. 오늘 경기도. 화이팅! 아, 좋았어, 좋았어.